수요들 서버에서 추방당하겠다 아직? 닭을 왜 같은 점에서 3번이나 못해? 아니 왜 그런지 알려줄게 아니 서버에서 사람들이 추방당하는 게 너무 재밌어 아니 지가! 지가 닭을 막 안에 싸면서 막 으아! 언제까지 나온다고 해서 닭을 3번 타먹겠지? 진짜 막 우리 저기서 엔더맨 먹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엔더맨 지가 먹었네 엔더맨은 왜 지가 먹고 말도 안해? 아니 양하고 말하고 닭은 좀 아니지 나 근데 진짜 이때까지 이때까지 동작 녹화하면서 제일 미래한 것 같아 아니 미친 거야? 아니 닭을 왜 3번은 쳐먹어? 닭을 왜 3번은 쳐먹어? 뭘 웬수전이 닭하고? 어? 도대체 왜? 아니 근데 재밌네 아니 웃기네 그냥 웃긴다 웃긴 한데 어쨌든 벌칙도 지가 해서 뭐 나는 괜찮은데 근데 아니 이기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까? 다 같이 협력해서 미친 애네 이거?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가 뭘 해야될까 막 어 아니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우 막 이런 좀 안 했을 법한 거들 먹는거다 이거 닭을 같은 잔에서 와우! 와우! 막 이걸 양동이는 같은 잔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아니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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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긴 하네 이게 덕개가 벌칙이 아니었잖아 너는 진짜 앞을 8,000개 앞을 8,000개 받았어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방당하고 죽는 줄게 너무 웃겼어 야 진짜 나 진짜 지금이라도 많았는데 이거 몰카 아니냐? 아니 몰카는 아니 근데 영원아 어 너만 거기 처음에 소통하는데 없어가지고 니가 먹고 있는건 알고 있었어 근데 말을 못 했구나 근데 나는 10개? 10개나 먹었을 리는 상상도 못 했네 아니 근데 웃기긴 했어 아니 웃긴 대 개웃기네 웃긴 대 뭐라니까 납득 안가는 웃김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솔직히 이 영상에서 나올 수 있는 웃김 중에 제일 웃긴데 그니까 그러니까 뭐가 짱이야 아 근데 갑자기 왜 좋게 보여 야 솔직히 납득되지 않아? 이제 보니까? 아니 무슨 늑대 8000마리 길들여야 된다 이거 톡으로 50마리 해주길래 어 개꿈이 이러고 있어 저 영상은 안 봐야겠다 개 웃길 거 같은데? 아니 꼭 봐 영화다 아니 댓글 안 봐 영상만 볼게 그래 영상만 봐 영상만 봐